은행권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필기시험을 위한 교재를 찾으시나요? 그럼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. 은행권 필기시험 통합변입니다. 이 책은요, 출제 예상문제와 실전 모의고사로 필기시험을 꼼꼼히 대비할 수 있고 상세한 해설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?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. 728쪽입니다. 표지를 볼게요. 은행권 통합편 판매량 1입니다. 가이드에는 은행별 NCS 출제 영역 정리가 있고요. 합격 노하우도 제공합니다. 책의 목차입니다. 2019년 은행권 기출복원 문제입니다.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출제 유형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1편 채용 가이드입니다. 은행별 채용 분석이 나와 있어요. 은행 정보부터 채용 절차, 합격 솔루션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두 번째 파트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입니다. 영역별 소개가 먼저 있고, 이론 점검을 통해 기본기를 익힐 수 있습니다. 이어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. 다음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부분입니다. 경제 지식과 경제, 경영, 금융, IT 상식들을 정리해놨어요. 연습 문제로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 이어 실전 모의고사입니다. 2회분이 수록되어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은행권 면접 대비입니다. 면접을 위해 필요한 경제, 금융, 동향 및 이슈와 은행별 최신 이슈가 정리되어 있습니다. 은행별 최근 기출 질문을 보며 면접 대비까지 꼼꼼히 할 수 있겠죠? 이 책과 함께라면 은행권 필기시험, 합격이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?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거나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한다면 시대의료 강의를 이용해보세요. 전문 교수진이 합격을 위한 완벽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. 합격의 공식 시대의료와 함께하세요. 합격은 공식 조명을 지키지도록 parcel 합격은 하고 이어서